나 오오오오 나 이에다 똥꼬 봤어 나 저기 뒤에는 편한 줄 알고 싶었는데 뒤에는 편한 줄 알고 싶었는데 나만 할 수 있었어 Let's look at that bird 아니 저거 우주랑 편한 줄만 네 오구 store ło 피킹 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마지막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